음악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가 잘못 들었죠? 미안해. 우리 그만 헤어져.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내린 결론이야. 정말 미안해.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광 작가님의 단편소설 조문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 2024 10월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한국소설은 한국소설가협회에서 발간한 소설 전문지입니다. 2024 10월호에는 제가 쓴 단편소설 나의 마지막 연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자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자의 이름을 보고 일순간 생각이 많아졌다. S였다. 내가 S를 알고 지낸지는 10년이 넘는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밤늦게 전화해서 안부를 붓거나 수다를 떨 사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대면한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S와 나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의논하고 도움을 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이 일종의 진한 인간애를 느끼는 동지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화할 일이 있으면 낮에 하지 밤에 따로 통화하지는 않는다. 나는 별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예요. 잘 지내죠? 그래요. 나야 잘 지내죠. 별일 없죠? 내가 아는 S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다는 걸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하고자 하는 말을 항상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S에게 부러웠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점이다. 설령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때 S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S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은 다음 말을 쉽게 잊지 못하는 S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전화 안 하려다가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까 봐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하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일순간 안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얼굴이 얼얼했다. 무슨 말로 S를 위로해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언제,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편찬의식이라도 하셨어요? S의 말에 따르면 고인은 평상시 아주 건강한 분이었고 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매사에 활기찬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소 몸에 이상이 있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더 컸다. 고인의 발인은 내일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라 조문객은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이상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서둘러 옷장에서 검은 양복을 찾아입고 차를 볼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 없이 가족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터였다. 빈소에 들어가 예의를 갖춰 고인을 애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S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집에서 장례식장까지는 한 시간 거리였다. 장례식장 주변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S에게 전화해 도착을 알렸다. 나는 S에게 늘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채감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S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부터였다. 팀은 달랐지만 소통이 원활한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이였다. 그 당시에는 둘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친한 몇몇 동료와 자주 어울리는 편이었다. 한창 청춘이 무르익을 20대 중반이었기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이성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S는 나보다 4살 어렸는데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 나름대로 호감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S를 차로 데려다 줄 일이 생겼다. 늦은 밤이었는데 그날 따라 왠지 S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S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음악을 들으며 계속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그날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말이 즉흥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다. 사실 예전부터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찮으면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정말이에요? 네. 청춘 남녀가 마음 맞으면 만나 볼 수도 있지 않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도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싫은 건 아닌데 생각지도 않은 제안이라서. 굳이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요? 생각해보고 다음에 알려줘요. 나는 속으로 괜히 말한 건 아닌지 생각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을 보며 생활해야 하는데 사귀자고 했다가 괜히 잘못되면 어색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야 들었다. 나는 S가 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이성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나 역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빵서림 없이 사귀자고 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고백하는 방식이 이렇게 즉흥적일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그렇다고 주어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인내심을 갖고 S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내 인내심이 가동되기도 전에 S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좋아요. 사실 나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같은 사무실이라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망설이긴 했지만 좋아요. 우리 사귀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귀는 거예요? S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런 S를 보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귀기로 한 이상 연애의 시작을 알리는 모종의 축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둘이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책갈피를 꽂고 싶었다. 이윽고 나는 지그시 S의 입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갔다. 내가 다가갈 때 S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내 바짝 마른 입술이 S의 입술에 닿았을 때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달콤한 체리향이 나는 S의 입술은 촉촉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출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를 태워 출근길을 함께 했다. 퇴근 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먹고 SNS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가 디저트와 커피를 즐겼다. 평소에 서로 잘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사귀면서도 여전히 죽이 잘 맞았다. 밤늦게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면서도 다시 손을 잡고 조금만 더 있자고 할 정도로 헤어지는 것이 늘 아쉬웠다. 가까스로 헤어져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는 핸드폰이 뜨거워서 통화 도중에 한쪽 귀에 이어폰을 끼어가면서까지 사랑을 속삭이다 잠이 들었다. 이런 우리의 달콤한 연애는 6개월간 지속되었다. 사귄 지 5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우리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다. 내가 S에게 금요일 퇴근 후에 출발해서 다음날 돌아오는 여행을 가자고 말을 꺼냈을 때 내 심장은 키스를 앞둔 것보다 더 날뛰었다. 만약 S가 여행을 거절하면 나는 적지 않은 실망을 할 테고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무척 중대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S의 대답은 예스였다. 그때야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S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기뻤다. 전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은 상복을 입은 S가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다 왔다. S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이 유독 많이 부어있었다.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있어요.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왔어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말하는 S의 촉촉해진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어깨를 다독여 주거나 안으며 의로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한 발짝 떨어진 채 S에게 충격이 컸을 텐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라고 의로의 말을 건넸다. S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혹시 살짝 빈소에 들어가서 고인에게 인사만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요. 조문객을 받지 않아서 지금은 식구밖에 없어요. 나는 S를 따라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고인의 빈소에 들어서자 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대어 있던 상주가 일어섰다. 먼저 국화꽃을 헌화하고 향을 피우고 잠시 서서 고인의 영정을 바라봤다. 고인은 두 예전에 황갑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다. 평소에 아프지도 않았던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언젠가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에서 프라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을 읽고 한동안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었다.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의 결론이었다. 고인에게 두 번 절을 올리고 상주에게 다가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자 옆에 서있던 S가 자신의 오빠라고 소개했다. 나는 상주가 쉴 수 있도록 조문을 마치고 빈소를 나왔다. 우리는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뽑아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벤치로 향했다. 초가을 날씨답게 밤 공기가 선선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홀짝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간간히 들리는 누군가의 곡소리를 듣고 건물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았다. 간혹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총총 떠 있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S를 위로하러 온 것이다. 몇 시간 전 S가 전화했을 때 나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버벅대기만 했다. 그렇게 전혀 위로같지도 않은 말을 지껄인 후에 전화를 끊었다. 위로의 말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건넨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모자라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으로 위로를 전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S와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가을밤 장의식장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고인을 애도했다. 그러다가 S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S의 등을 다독여 주고 싶었으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애쓰는 눈물을 훔치고 입을 뗐다. 어제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내가 일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일이 많고 업무상 만나기로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내가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일 걱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나 같은 사람은 자식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조문받지 않게 돼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내 감정을 다스리기도 힘든 판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감정을 소모하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이니까요. 이런 내가 너무 이기적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스케줄 바꿀 일을 골차푼 일쯤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그 순간을 생각해도 도저히 나는 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뭐가 아니겠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두고두고 그 순간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들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테니 추호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 말이 끝나고 에스는 한참을 말없이 장례식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에스와 나, 둘만의 첫 여행지는 강릉이었다. 우리는 퇴근 후에 직접 차를 운전해서 경포대로 향했다. 저녁 식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간단히 해결하기로 했다. 사실 점심도 별 생각이 없어서 먹는 둥, 빠는 둥 했다. 저녁에도 기분이 너무 설레고 좋아서 그런지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에스도 배고픈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가 대관령 휴게소에서 잠시 들렀을 때 밤 11시가 넘었음에도 우리처럼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 혹은 친구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은 잔뜩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수다를 떨기에 바빴고 우리처럼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별다른 말 없이 껴안거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저 희죽거릴 뿐이었다. 먹는 것에 별 생각이 없던 우리는 간단하게 가라국수 한 그릇과 김밥 1인분을 시켜 나눠 먹었다. 이윽고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내가 화장실에 들렀다 가는 동안 에스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내가 볼일을 보고 화장실을 막 나오려는데 앞에서 한 남자가 놀란 눈을 하고 나를 보며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나에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 남자를 알아본 나도 활짝 웃으면서 그 남자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어, 안녕하세요. K병장님.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네요. 야, 제이. 정말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어? K는 군대에서 내 사수였다. 나보다 두 살 많은 K는 내가 이등병 때부터 나를 동생처럼 잘 챙겨줬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내가 군대에 적응하느라 한창 힘들어하던 이등병 시절을 잘 이겨내도록 K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화장실 앞에 서서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곳이 화장실 앞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K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가족들과 친척 집에 가는 길이었다. K가 먼저 다음 주에 연락할 테니 주말에 술 한잔 하자고 했다. 우리는 아쉬웠지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다.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각지도 않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더욱 기분이 좋았다. 다음 주에 K를 만나면 군에서 받은 도움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여러 생각들이 스쳤다. 다음 주에 K와 갈 식당과 술집을 미리 검색해서 알아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S와 내가 예약한 경포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30분이었다. 휴게소에서 K와 이야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우리는 곧장 호텔룸에 캐리어를 두고 다시 밖으로 나와 경포대 해변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먼 바다에 보이는 어선에 켜진 불빛들과 해변에 줄지어 서 있는 가로등 불빛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닷가에 서서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고요가 주는 분위기에 점점 스며들었다. 비록 밤이었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몇 장 찍고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와 맥주를 샀다. 우리는 호텔룸 소파에 앉아 창문으로 대다보이는 경포대 야경을 보면서 얼마간 맥주를 마셨다. S와 둘이 퇴근 후 번잡한 도시를 떠나 마침내 둘만의 호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S와 둘만의 여행을 위해 퍽이나 설레었던 내 모습이 어두운 창밖 깨어있는 불빛들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S에게 휴게소에서 만난 군 선임이 군에서 내가 오롯이 믿고 비빌 수 있었던 둔덕이 되어줬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S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음에 근사한 곳에서 식사 대접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 나도 그럴 참이라고 말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K에게 S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맥주는 그만 마시고 씻고 자자고 말하고는 먼저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오는 내내 운전하고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피곤이 몰려왔다. 온수와 냉수로 번갈아 가며 샤워했더니 조금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TV를 보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S도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S는 욕실에서 잠옷 긴 시간 동안 머물렀다. 내가 샤워하는 데에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S는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기대어 있다가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비몽사몽 간에 정신이 들락날락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러다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을 때 일순 잠이 달아났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발코니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가 시계를 봤을 때 S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욕실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 마침내 S가 욕실에서 나왔다. S는 베란다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나에게 다가왔다. 오래 기다렸죠? 여자들은 씻는데 원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줄을 몰랐어요. 피곤하죠? 난 그동안 살짝 눈을 붙여서 이제는 괜찮아. 나는 S를 뒤에서 가볍게 안으면서 야경을 감상했다. 그 상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묘한 감정이 솟구쳐 그녀의 목돌미에 입을 맞췄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 하고는 침대로 옮겨 사랑을 나눴다. 경포대로 여행을 갔다 오고 정확히 한 달 나는 S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나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와의 이별을 택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를 무자루듯이 단칼에 잘라버리려고 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별의 사유를 그녀에게 말하지도 못했다. 내가 S에게 이젠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S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황당한 소리라서 뭔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농담을 하는 건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갈팡질팡 혼란스런 표정이었다.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가 잘못 들었죠? 미안해. 우리 그만 헤어져.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내린 결론이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S는 일시 정지 화면을 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차마 그런 S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뒤돌아서 버렸다. 그리고 S를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나왔다. S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괜히 그러는 거로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에 S가 전화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S는 문자를 남겼다. 나는 문자도 답하지 않았다. 내가 대문을 나섰을 때 S는 택시에서 막 내리고 있었다. S는 나를 보고 내게 달려왔다. 화장기 하나 없는 S의 얼굴이 창백하기 까지 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어제 내가 말했던 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의 전부야. 미안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난 오빠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빠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 이러지 말고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봐요.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어. 미안해. 날 욕해도 할 말은 없어.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나 자신만으로도 버거워. 그만 돌아가줘. 나는 S를 차에 태우고 S의 아파트 입구에서 멈췄다. 그때 S는 내 감정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체념하려는 듯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날 이후로도 S는 집에 찾아와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늦은 밤에 전화를 걸었고 장문에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서 S도 이별을 받아들였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회사에서 마주칠 일을 안 만들었고 가끔 마주칠 때도 마치 모르는 타인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S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다음 해에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S에게 늘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S에게 사귀자고 손 내밀어 놓고 벼랑간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 헤어져 달라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나는 천하의 나쁜놈 이었으니까 평생 S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포대로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던 K의 연락을 받았다. 주말에 나와 K는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군에서 있었던 추억을 해상하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나는 K에게 군에서 무척 고마웠다고 말하고 호칭도 형으로 부르기로 했다. K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으로 회사의 핵심 부서에 들어가 차근차근 일을 배우는 중이었다. 가구를 만드는 회사로 국내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회사였다. K는 집안이 부유하면서도 그것에 관해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항상 소박하고 평범하게 생활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역시 군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K를 사회에 나와서 다시 만나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다. 그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그곳에서 가까운 K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알딸딸한 기분으로 들어선 K아파트는 집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실벽에는 피카소 풍의 그림 한 점이 걸려있었고 그 아래에는 기다란 베이지색 소파가 놓여있었다. 빠진 편에는 화면이 큰 텔레비전이 달랑 놓여있을 뿐 잡다한 물건이나 장식품은 찾을 수 없었다. K는 씻고 편하게 갈아입으라고 옷을 꺼내주었다. 나는 편한 마음으로 간단히 씻고 K가 내어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K도 샤워를 마친 후에 냉장고에서 캣 맥주를 꺼내 둘이 맥주를 홀짝 홀짝 마시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졸음이 몰려와 연달아 하품했다. K는 침대에서 편하게 자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잠을 자다가 목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눈을 떴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켄 다음에 화장실에 들렀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K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나란히 누운 채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K가 내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K는 나에게 입을 맞췄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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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입을 떼고 추춤 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K를 바라봤다. 그때 K는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묘한 감정에 휘말렸다. 처음에는 밀치고 일어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휘발되어 버렸고 나도 K의 몸짓에 동조하고 말았다. 나는 친숙한 K와 낯선 행위를 끝낸 후 현타가와 곧장 옷을 갈아입고 K아파트를 헐레벌떡 빠져나왔다. 날이 밝아올수록 나는 그 순간이 또렷하게 떠올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치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K와 일이 있던 그 순간으로 채워져 도저히 다른 데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틀 후 K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좀 하자는 K에게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다. K는 나를 차에 태우고 이야기할 만한 곳을 찾다가 결국 한강에 이르게 되었다.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끈 후에 그대로 차 안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K는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K는 군대에서부터 나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를 더 잘 챙겨줬던 것이다. 나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는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즉흥적인 일탈이 아니었다고 했다. 나는 나는 이런 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은 나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난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한편으로는 다시 그 순간을 욕망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다음 날 밤 K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평상시처럼 S를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S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S에게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버린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감정을 예전으로 돌이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었다. 한동안 나의 정책성을 의심하고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S를 만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S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냉정하게 S를 대하기로 빵 먹었다. S와 헤어지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그저 한여름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말했겠지만 그때의 판단으로는 한나절만에 지나갈 소나기 같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S에게 나쁜 놈이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S는 기극했고 공교롭게도 다시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던 회사 임원이 S에게 재입사를 권유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S가 배정받은 팀이 내가 속한 팀이라서 우리는 한동안 어색해하며 얼굴을 빠주해야 했다. 나는 S에게 잘못한 지난 날 때문에 더욱 S 앞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점점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 따로 S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맙게도 S는 지난 일은 있고 이제 동료로서 일에만 몰두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동료가 되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서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회사 동료들은 술자리에서 가끔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나와 S와의 관계라며 호기심 가득 실린 눈으로 농담을 던지곤 했다. 평소 사업가 기질이 다분했던 S는 2년 전에 퇴사에 건강관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S가 사무실 개업을 준비할 때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성심껏 도왔고 다행히 개업한 지 6개월이 지날 즈음 사무실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 가끔 S는 나에게 틀에 박힌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동업하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물론 내가 그러지 않을 거란 것도 S는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 S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알게 된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S가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직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내가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S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로 짐작했다. 나는 만나던 여자친구와 희낙낙거리며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S 역시 그 남자와 잘 만나는 눈치였다. 그러다 내 연애는 또 한 번 종착지에 도달했고 각자의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 헤어졌다. 물론 S는 내 연애가 종쳤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서로의 연애사에 관해서는 설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존중을 표하는 일종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른 뒤에 S도 그 남자와 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남녀가 연애를 하다보면 모종의 연애 행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S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하는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다. 대개 친한 동료에게 털어놓으면 어찌어찌 해서 나에게까지 건너와 알게 되거나 아니면 가끔 들어가는 SNS에 새로 업로드된 사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얼마 후 나는 공교롭게도 S의 친한 동료와 사귀게 되었다. 내 애인이 S에게 우리의 연애사에 대해 실 한 호라기도 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듣고 내 집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것 같아 나 뜨거워 죽는 줄 알았다. 더 우스운 것은 나와 애인이 대판 싸워 헤어지느니 많으니 하던 참에도 S가 가운데서 중재했다는 점이다. 나는 그때 그 상황이 생각할수록 묘해서 나와 S가 한때 사귀었던 사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결국 S의 중재 덕분에 A는 지금 내 아내가 되었고 내 아내와 S는 둘도 없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 지금 내 아내는 임신 6개월이라 친정에서 장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중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S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을 테지만 S도 아내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곧장 나에게 전화 S을 터였다. 다소 쌀쌀한 새벽 공기 때문에 나는 S를 데리고 장례식장 안 휴게실에 놓인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장례식장에 비어있는 빈손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어떠한 경우라도 죽음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조금 있으면 동이 터올 시간이라 그런지 뚝뚝 떨어져서 자리를 차지하고 눈을 붙이고 있는 상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S도 곧 입관 예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얼마 있지 않아 S의 오빠가 입관이 시작된다고 S를 불렀다. 나는 S에게 고인을 잘 보내드리라고 말하고는 장례식을 나왔다. 차를 운전해서 장례식장을 막 빠져나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교차로에 멈췄다. 적색 신호등을 바라보며 조금 전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을 때 신호등 너머로 보이는 건물벽에 설치된 화려한 네온사인과 지객들을 비추고 있던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처럼 공기 중으로 사우여 갔다. 보니깐 안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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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